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405페이지 구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간정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역공부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 및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걸 찾으라고 있는데 자 부동산 종합공부도 이게 조문에 들어오고 나서 몇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이걸 관리하도록 돼있고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복제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돼있습니다. 즉 복제도 소관청이 한다는 거 이거는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네 가지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토건이와 즉 토지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 종합공부 이것은 지적공부는 아니죠. 8가지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자 이것은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하고 복제도 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나눠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록사항 토지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네 가지 등록사항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 정정 이것은 지적공부 중 등록상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소유자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신청에 의한 정정 직권 정정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관리한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제해서 정정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직권 정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등록사항을 관리한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권리관계라면 등기수에 요청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과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세 가지 즉 토지에 대한 거 토지 건물 그 다음에 토지와 집합 건물 세 가지가 있고요. 자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소관청이나 읍면동장도 된다는 거. 그래서 정정 신청은 소관청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증명서 발급은 읍면동장에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0회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돼 즉 이것은 불가시적지역공부 지역 화의를 말하죠. 이런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여기서 시 도지사는 안 들어가죠. 시 장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이것을 공개 청구 즉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가 잘못된 겁니다. 2번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내용에서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여기서 4가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이 4가지가 등록사항이라겠죠. 3번 지문도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종합공부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발급 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를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 증명서 발급은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에 토지 이용 규제의 기본법 10조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여기 토지 이용 규제, 이용 규제에 들어갔다 했죠. 그 다음 5번 지문도 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에 이렇게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들어갑니다.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록사항에 들어간다 했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29에 나왔을 때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치우친 문제라서 이건 맞으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 만점을 맞추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낸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적서구의 설치 기준, 그렇다시 지금 이 지적서구의 설치 기준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틀린 참고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지적서구는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해 설치해라. 그래서 거기 해설의 나이트 시행 규칙에 지적서구에 관련된 구조를 어떻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처럼 창문과 출입문을 이중으로 만들돼. 안쪽 문은 반대 철제. 이것은 바깥쪽 문을 철제로 해서 보안에 신경쓰라는 얘기고 안쪽 문은 곤충이나 쥐 등이 쥐를 막을 수 있도록 철망을 설치하라고 해서 여기 반대로 기술해서 출제했던 건데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이런 부분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걸 찾으라 하겠어요. 자, 1번 지문처럼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터 일부에 관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겠죠. 자,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해서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관리해라. 그래서 만약 불일치하는 사항, 이걸 불일치 등록사항이라고 했죠. 불일치 등록사항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불일치한 등록사항에 대해서 소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3번 지문은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 토지 표지에 관한 사항에 따른 사항의 등록사항의 잘못심을 발견하면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는데 자, 여기서 정정 신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 운영 주체인 소관청에 해야지 읍면동장한테는 정정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읍면동장에게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4번 지문은 토지 이용 규정 사항도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요. 5번 지문은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중 상호관에 일치하지 않는 것, 불일치 등록사항에 관해서 그 내용을 관리한 기관장한테 이걸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1번에 3번이 틀린 겁니다. 12번 역시 최근에는 지역공부 복구 문제가 나와요. 복구. 복구라는 것은 지역공부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역소관청은 지체 없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관청이 물론 전산화된 것은 시, 도지사입니다. 지역소관청, 지역공부 전부 등 일부가 멸실, 훼손되면 지체 없이 복구해라. 지인의 얘기가 아니고 지체 없이 복구해라. 복구할 때 복구 자료 문제와 복구 순서 문제를 봐야 되는데 복구할 자료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지역공부 등본이나 측량 결과도나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상 증명서 등 이것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복제된 지역공부라든가 법원 확정 판결 같은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공부 복구 자료 중에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 표시에 관련된 복구 자료는 소유자, 즉 권리관계를 복구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를 기준화하는데 모든 토지는 등기 안 됐으니까 미등기 토지라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다. 그래서 만약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 자유의 근거는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로 복구하도록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는 부분을 주의하시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구 순서를 물어볼 때는 복구 순서 절차를 물어볼 때 복구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라. 복구 자료 조사를 해야 됩니다. 했더니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가 있더라. 이건 복구 자료 조사서를 만드는 겁니다.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가 있더라. 복구 자료 도 이것을 작성하고 만약 이런 것이 일체 없다. 오차 커서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맨땅 헤딩, 즉 복구 측량부터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의군구 게시판 및 인텔 홈페이지에 시볼상 게시 및 이의신청을 받아야 돼요. 시볼상 게시 및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가 없으면 이때 지체 없이 복구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구 복구에 대해서는 첫째 소관청이 하는 것이다. 시간은 지체 없이 하는 것이다. 복구 근거 자료에 대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즉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야지 어떤 한국 국토정보공사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구 순서에 관련해서 자료 조사, 복구 자료 조사서와 자료도 복구 측량, 시볼상 게시 및 이의신청, 복구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사실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복구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 1번 지문처럼 소관청은 지역구 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력으로 훼손될 때는 지체 없이 복구해라. 지체 없이. 그래서 지역구 공부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로 딱 제한된다겠죠. 토지 이동정의 결의서는 지역구 공부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됩니다. 소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구 자료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는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 즉 허용 오차범을 벗어나거나 자료가 없을 때는 맨땅에 해야 해야 하기, 즉 복구 측량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관청이 지역구 공부를 복구하려는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역구 공부 복구 신청하도록 통제해야 된다. 지역구 공부 복구라는 것은 지역구 공부를 작성 비치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멸시나 훼손되면 지체 없이 소관청이 하는 거지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역시 지역구 복구 공부 절차 중 틀린 걸 찾으라 했죠. 그 중에서 31회 때 역시 똑같은 문제가 나온 것인데 3번지를 보시면 지역구 등보나 개별 공시과 자료 관련된 것은 포함되지만 측량 신청서나 측량 준비도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까다롭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출제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었던 문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해설에 나와 있는 복구 자료에 관련된 규칙 72조 내용을 한번 참고로 더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역시 토지 등록 지역 공부 등에 관한 삶은 틀린 걸 찾아야겠어요. 지번은 지역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지번 부여 관제한 소관청, 지번 부여 지역이란 건 동리의 준환 지역이라 했죠. 그 다음에 2번 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겼다. 결번, 그러면 결번 대장을 만들어 영구위 보존해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비처라고 했죠. 우리가 아까 경계점좌표 등록부와 구별해서 지상경계점등록부 이것을 용어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면적은 측량 합병은 특히 주의할 게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인데 합병하다 보면 경계좌표 면적 관련해서 이런 경계좌표 면적 중에서 경계좌표는 필요 없는 부분을 말수하는 겁니다.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산술적으로 합산한다. 즉 경계좌표 면적을 새로이 결정하되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골로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이 나오면 측량 문제나 무조건 틀린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아 끝났죠. 여기까지 지적공부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대표적으로 정리하면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주로 출제되는 것. 등록사항 각 지적공부별로 등록사항 특히 가시적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기억할 때 공통된 소재지번호는 모두 공통이다. 토지 고유번호와 관련해서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고유번호 19자리, 자릿수하고 도면에만 없는 고유번호 고장도 없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 없다. 고장도 없다. 이렇게 암기하고도 합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정리했을 때 도면을 제외하고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광의 대장, 즉 토지임의 대장, 공유주연명부 등록뿐이 있다. 그리고 각각 특유한 걸 기억하라겠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나 또는 지적공부가 멸실됐을 때 즉 복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최근에 출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 이동 및 지적정리에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토지 등록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동은 토지 표시 이것을 새로 정한다, 변경한다, 말소하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된 것이고 토지 표시 여섯 가지 암결하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접 여섯 가지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표시가 아닌 개별 공시지가나 소유자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중에서 여기 경계, 좌표, 면접 이것은 지적 측량과 관련이 있고 앞부분은 소재, 지목관 측량과 관련이 없죠. 측량을 했으면 바로 검사, 측량, 검사, 검사 측량 관련이 있고 측량하지 않으면 이건 토지 이동 조사입니다. 토지 이동 조사. 즉, 지목 관련된 것들은 현장에 나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질적 심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료 정하는 것은 일반적 이동 사유. 일반적 이동 사유라는 것은 신청 의무가 부여된 걸 말합니다. 자, 신규 등록이 여기 해당되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쪽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거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록 말수 바다로 인해서 말수하는 것, 등록 말수 여기에 일반적 이동 사유, 신청 의무 일반적 이동 사유는 나머지는 다 60일이 주어지지만 이 등록 말수만 90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특수한 것 신청 의무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 해당되는 게 뭐냐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특례 문제 이게 토지동 사유로서 언급되는 겁니다. 일반적 이동 사유 6가지, 특수한 이동 사유 3가지 정도가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인데 의무 문제는 이건 60일짜리지만 등록 말수 받아도 돼서 말수 올 땐 90일 이내, 말수 통지 받은 날로도 90일 이내라는 사실을 주의해서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도 개정되면서 일부, 예를 들어서 변화가 있었던 특히 등록 전환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즉 나머지 일반적 의무가 있을 때 전부 다 소유자한테 유리한 거지만 가장 불리한 게 자기 땅에 바다로 돼서 없었어요. 그럼 누구도 보상도 안 해줍니다. 그럴 때는 이건 90일, 이거 60일과 차이가 있죠. 너무 억울하니까 60일까지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마음 정리하고 그 다음에 90일 이내 신청하도록 돼 있다는 거, 이거 등록 말수만 그래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410페이지, 410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1번 문제 보세요. 이건 등록 전환에 관련된 문제,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할 때, 등록 전환의 개념은 임토라,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이걸 우리가 등록 전환이다. 60일에 신청하라 했죠. 이때 이 사유가 작년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이고 예의가 있었지만 이런 규정을 없애고 이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허가들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돼서 남의 토지를 임야대에 비치하는 게 불합리한 경우 그 다음에 사실상 형질변경이 있으나 지목변경할 수 없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센터나 분할한 경우 이렇게 총 네 가지가 들어가 있던 거죠. 물론 등록 전환 시 지금 면적 오차가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적 오차가 나오는 것은 등록 전환 및 분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 분할 이런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 중에서 특히 많이 나온 것이 등록 전환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즉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장 지적도 옮겨 등록한다는 것은 새로운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체도 정밀해지다 보니까 면적 오차가 생길 때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등록 전환 시는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라면 그 오차를 어떨 거냐. 초과할 때는 어떨까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면적 오차 정리하는 거. 면적.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오차범을 초과하냐에 따라서 여기 따라 허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첫째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등록 전환 시. 허용 오차범위 이내일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걸 등록 전환될 전환될 면적. 이게 뭐냐.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이에요. 이것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한다. 허용 오차범을 초과했을 때는 이거는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 후 등록 전환 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권 정정 후 등록 전환 시켜라. 그 다음에 만약 분할 시 분할, 토지를 분할할 때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온다. 분할 후 각 필지의 각 필지 면적에 따라서 나눈다. 즉, 이걸 줄이면 안분한다. 면적 비율대로 오차를 배분해라는 얘기죠.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떠냐. 지적공부상 경계면적을 정정한다. 지적공부상 경계나 면적을 정정해라.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 지적공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척변경 시 가장 축척변경 시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떨 거냐.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라.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떨 거냐. 축척변경 측량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라. 그런데 이게 등록 전환 시켜미에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1번 지문을 보시면 지적소관청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한다고 했지. 초과하면 직권정정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관청이 임야대의 면적이나 임야대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지하라. 직권정정사.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특히 허용 범위 이내일 때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주의해서 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2번 문제 보세요. 토지 합병 및 지적공부 정령한 설명 틀린 거. 합병 이용은 처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라는 건 뭐냐. 합병 의무가 있는 게 언제냐. 분할과 합병 원칙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예외적 의무가 나옵니다. 60인에 신청할 경우가 언제냐. 합병 이용은 공공. 즉 첫째 공공용 토지거나 지목이 11가지 암기합니다. 도제하고유 철수학장 공채. 도제하고유 철수학장 공채. 11가지 지목이 있다겠죠. 이런 공공용 토지 지문 합병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부지 같은 거 있죠. 이건 나중에 등기하게 되면 대직권 등기하게 되는데 등기 후 표지에 비해 필지가 많으면 너무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합병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병 의무 문제와 합병의 제한 사유. 이런 것들을 봐두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보면. 2번에 1번 질물 보세요. 합병에 따른 면적은 합병을 때 측려하지 않는다 했지. 그러면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 합산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2번은 집원부여와 관련된 거죠. 합병에 따른 집원부여. 선순위 집원을 합병인 집원을 하지만 주거나 건축물 이런 주거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때 어떨 거냐. 이게 예외가 되려면 소유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집을 합병인 집으로 신청했을 때 그 집을 합병인 집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의무가 됩니다. 3번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경계입니다. 개자가 빠졌네요.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측려하지 않고 합병력 필지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으로 필지 경계를 말소한다. 필요 없는 부분을 말소한다. 즉 합병했다는 것은 이렇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다 보니까 아니야. 자 합쳐라. 이렇게 이게 경계라고 봅시다. 토지대장의 면적이 나와서 이렇게. A 소유 토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쳤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쳤다. 이걸 토지합병 이렇게 했죠. 절차 중에 합병의 경계는 이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했냐. 경계는 필요 없는 거지. 이거 지웠다는 거예요. 공통된 부분을 말소했죠. 면적은 합병력 필지 합병력은 면적 합산 처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경계나 좌표는 필요 없게 된 부분은 말소에서 결정했고 면적은 합산 처리에서 결정하므로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처럼 소관청원 소유자의 합병 신청에 의해서 토지 이동 있는 경우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며 이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개선. 자 토지 이동 있으면 반드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한 도로, 지방, 하천, 국어, 유지, 토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을 때. 자 공공이라고 했죠. 공공용 토지, 공동주택 부지나 공공 토지인데 자 공공,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공공용 토지로서 두 필지 이상이 연접했을 때 이 지목이 11가지.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이렇게 11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이런 합병, 의무화 했다 했죠. 있을 때는 이건 아까 모든 것은 일반적 이동사회 60인에 신청하는 겁니다. 등록 말소만 90인에. 그래서 5번 틀린 겁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역시 이제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돼서 등록 말소면 회복할 때. 바다로서 말소란 건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가 됐죠. 자기 땅이 바다로 들어갔다.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마음 정리해라. 그래서 한 달 더 준 거예요. 그래서 90인에입니다. 이것만. 틀린 걸 찾아야겠습니다. 1번 지문. 소관청은 지역 공부의 등록 토지가 지형이 변화되면 바다로 된 경우,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공부의 등록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하도 먼저 통지. 자, 우의성 촬영 결과 보니까 하얀 선이 차이가 있다. 이럴 때 소관청에서 소유자한테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전 먼저 통지하고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이 아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거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해야 됩니다. 설사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관청은 이제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말소할 수 있는데 이 등록 말소의 경우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사실과 직권으로 말소하더라도 측량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거야. 만약에 신규 등록을 안에서 직권 등록한다면 당연히 측량 비용을 소유자한테 징수하게 되겠지만 등록 말소는 소유자가 굉장히 억울한 경우죠. 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체의 비용 징수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말소했던 토지가 우연히 바다가 상승, 해안선이 이렇게 토지 용기나 하강 같은 또는 해수면 상승하강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급격히 또 소사 올라온다면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지만 즉 등록 말소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하도록 의무가 주어졌지만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만 있을 뿐 며칠 이내 회복하라는 규정도 없고 이유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문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말소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회복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의무가 없고 90일 요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권으로 말소했으면 직권이라는 건 소관청에 직접 했다는 거죠. 소유자는 모르겠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직권 말소했을 땐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야 되는데 소유자한테만 알려주면 안 되겠죠. 왜? 토지가 말소됐으면 반사적으로 해안, 즉 바다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소공통지라고 하죠. 소공통지. 토지 소유자 앤드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관리청을 말합니다. 소공통지를 해줘야 돼요. 사후에. 그래서 등록 말소 절차 먼저 소관청에 통지해주고 90일에 신청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을 말소하며 그 다음 그 정리적인 걸 소공통지해주라. 이 절차를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3번 문제가 일반적 이동 사유에 관련된 건데 1번 지문은 이렇게 바다로서 원산을 회복할 수 없을 때 소유자에게 말소신청을 통지해주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통지 절차 없이 직권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통지를 해주고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2번 지문을 보시면 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신청에 의해서 토지 표지사항에 변경을 하는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이 등기 촉탁 문제는 신규 등록을 빼는 거 다 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 이동 사유 끝나고 지적 공부 정리할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직권으로 말소한 후 지형이 변화하도록 다시 토지가 됐을 때 된 경우에 토지 회복 등록을 하려면 지적 측량 선거함에 등록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한다. 즉 우연히 회복됐을 땐 말소 당시 자료에 따라 회복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겠죠. 의무도 없고 90일 요건도 없다 했을 때는 말소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지를 보시면 소관천호부터 지적 공부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말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아니죠.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 그래서 의무가 주어질 때 90일에 해당되는 건 등록 말소밖에 없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직권 후 등록사항을 말소와 회복했을 때 정의결과를 소공통지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괄청 소공통지 소공 소속 공유 중에서 아닙니다.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괄청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이동사유 최근에 나왔던 것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특수한 이동사유인데 이건 절차 좀 복잡합니다. 축척 변경이 제일 토지 동사유 중에서 단일한 항목으로 좀 그나마 제일 복잡한 것이 축척 변경이고 그것 빼는 특별히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에 관련돼서 각종의 기간 숫자들이 나와요. 이걸 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으로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